오 깜짝이야 나 지금 녹화 다시 눌렀다고 친거야 깜짝 놀랬네 투하! 짜! 따잇! 에잇 따잇! 따잇! 녀석이 요거.. 어.. 어후.. 위험해라 아우 위험해라 다리멍뎅이 어휴! 아허허 내가 일로가서 맞았네 어프칸! 어! 아아아아 공디! 아 이런 발휘현상 머리통! 왓따아! 해냈다! 오! 해라 모르겠다! 방금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좀 뭔가 풀린거 같은데 머리통 왓따아! 해냈다! 겁나 대단해! 대단하다! 어휴! 대단해! 으잇! 사실 거리를 벌리기 위해서 일부러 맞았어 아닐 수도 있고 냠냠아 아 냠냠이 라페엘이 둘 다 죽었어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 님 나 힐좀! 자 틈이구만 잠깐만 이러면 골통 돌고 난 약자한테 매우 강해지지 아야 네네석이 허약해진 틈을 타서 노린다 아아아악 끝까지 머리 강력한 거 한 대 맞아봐 친구야 이제 독도 안 나오고요 야 가벼워 그거 내 내 역할인데 니가 때리면 어떻게 친구야 때려야겠어 머리통 역시 냠냠 역시 냠냠 아파 올라 여기다 이곳은 어디 음식 퍼프 중에 케이오술이 있는데 띄우시면 스톤을 더 잘 맞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방어술이 더 좋겠어요 너무 아파 저 된다 왜 이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아야 계속 콩알콩알 뛰는 게 너무 웃겨 안 웃겨 안 웃겨 미안해 너무 웃을 때 같구나 기회를 노린다 툴악 툴악 어 정차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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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툴악 툴악 아 아 잠깐만 이리와 아 아 아 위험해서 오 위험해서 오 오 클라우드의 성 엄청난 녀석아 엄청난 녀석아 어디로 가니 이번엔 아 냄새로 맡는다 바로 8번으로 가구나 아닐 수도 있고 9번으로 갔을 수도 있고 그렇구나 빙고네 빙고 머리통 힐 마지막 힐이라고 이 fins강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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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기 돌고 으으으으으 똥에 걸릴 게 있어 이거 걸리면 안 돼 무기 접으면 안 돼 무기 접다가 맞아죽어 이 상태로 걸어가 굴러가 대굴대굴 대굴대굴 치명적이구만 이 독은 모스저키 이럴 때 위함이 모스저키구나 행복하다 이 녀석 툭 어? 각진 지형이 있으면 높이 차가 나고 있는 머리 아아 그리고 나도 맞는다 이 후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이 후디를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흐으 흐으 또 걸려버렸어 하하하하하 뭔가 옛날 생각나는구만 저한테 저 때 나와서 쿤추가 톡 치면은 와 그것도 진귀한 체험이겠군요 그건 엄청난 체험 아닌가 그건 애속하네 응급약밖에 없네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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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회복력이 돌아왔다고 하네 어떻게 생각하니 친구야 이 녀석이 발을 돌릴 때 저 발에 자꾸 맞는단 말이죠 그것도 데미지를 무시할 수도 없는데 아파 아프다고 이 녀석아 너 없어 없어 이 녀석아 머리통 오아 우와 우와 대단 낑 거시기 따 파고들어 아흐흐 되게 너무 파고들었어 아 이거 그렇구나 뭔가 알 것 같아 아 그렇구나 뭔가 알 것 같아 뭔가 진귀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 진귀한 깨달음이라 하면 내려 찍는 모션이 너무 길어 이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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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른데 이걸로 때리고 찍고 올리고 이게 더 그거네 자 엄청난거 알아버렸고 난 죽겠네 잠깐만 하지 말아봐 아 왜 그러시나 아 왜 그러시나 왜 왜 그러시나 그래요 엽치기 엽치기라 그럽니까 오늘따라 응급약이 좀 과다 복용이구만 과다 복용으로 약물 사할 수 있겠는데 좋지 못하네 덤벼있는 설강 그걸로 말구 utilized 골은 우급약 우급약이 없어 역시 라비의 어그로꾼이지 대단한 어그로bridge 니죠 에잇 이달면천 이 hora 아 잠깐만 으허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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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된다고 아 저 녀석 아무래도 좀 회수하는 속도가 빠르다보니까요 몇번 좀 당해봤는데 그냥 저 녀석이 제일 필요해 아잇 세개 아 세개 고무가 고무고무 같은 녀석 어 야 잠깐만 어 따잇 어어 허허허허허허허허 위험했어 베리 위험했어 야 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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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큰일 났네 어 더이상 힐이 없네 흐허허헣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어 이거 좀 뭔가 어 어 똘똘하게 플레이를 해야되겠는데 어 포획은 어 포기하자 어 이 친구 어디갔어 어 음 이것은 이거 설마 어 조합 하하핳 약초랑 푸른버섯이 필요해 푸른버섯은 어디냐 푸른버섯은 어디냐 푸른버섯이 필요해요 응 입국 또 뭔가 어 비밀이 있습니까 그렇구만 나 잠시 시골로 돌아가서 잠시 뭐가 좀 흑하고 싶구만 어 옛날 생각나지 않는가 어 뭔가 회복약을 만들고 싶네 어 원래 말해줘서 배우는건 잘 까먹음 아 당해보라 이거죠 마지막 그녀석의 필살기술이 남아있습니까 그렇구만 조심해야겠스 조심해야겠스 약초야 약초가 필요해 겁나 많은 포션이 필요하다고 포션 웬만 헬라 그냥 간다아 어디갔을까 아니야 오헉 그래 이 녀석아 한 대라도 맞으면 죽어 한 대 맞으면 수레야 한 대 맞으면 수레야 한 대 맞으면 수레야 조심해 데스매치야 데스매치 한 대 맞으면 죽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 얌얌이 땅크가 힘내고 있는 사이에 어 군주 군주다 불러온다 부지런히 움직여 보산하게 움직여라 아 안돼 으 땅 위험해 얌얌아 야 뭐야 뭐야 왜 날아와 왜 똑똑하네 저 친구 되게 똑똑하네 얌얌아 으아쩍 뭐야 이거 으으으으으으윽 따잉 하하하하 겁나 위험해 안걸리네 야야 다시한번만 잘만봐봐 이상하잖아 이상하네 이상하네 좋지 못하네 아 갑자기 졸리나 아 졸려 여러분 살짝 졸리지 않습니까 졸리네 어 이제 슬슬 졸릴 시간이야 아 졸려 아 졸려 왜 35분이죠 어이 선생님 너무 강해요 뭘 해먹겠어 어쩜 좋아 자 와리가리 하면서 어 이 둘에는 안된다고 너무 손해가 막심해 돈 아까워 그 돈을 냐옹이들한테 줄 순 없단 말이요 구멍 감정도 없으시겠군 없어요 그거 비싸가지고 어 4개밖에 안 남아서 안 가져왔어요 피가 마르는구만 쓰읍 자 누가 헌팅을 당하나 해볼까 친구야 누가 이기나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오 마비 함정이 원래 걸리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렇지 아 싸구려라서 이상한 놈이네 그 비싼 건데 뭐해 뭐해 머리통 아잇 아하하 으잇 아잇 미안해 잘못됐어 어우 되게 빠르네 이제는 정말 단차뿐이야 단차뿐이야 이제는 정말 단차뿐이야 여기 여기 어그로 어그로를 끌어 어그로를 끌어 어그로를 끌어 그러사 아이고 아하하 위험하구나 위험하구만 접근이 불가능하구만 쓰읍 에잇 이 녀석 어딜 갈까 이 친구 이번에 그래 누가 사냥 당할 것인지 오 자 누가 사냥을 당할 것인지 자 15분이 남았다 음 쫄리는구만 어 쫄리는구만 쫄깃쫄깃하고 아 조심하세요 아 조심하세요 이 실수 몇 번 하는거지 개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야말로 저 녀석의 마빡에다가 겁나 거대한 햄머를 갈겨주자 이것이요 냠냠밀라 피해 위로하세요 그래 위로와 이 녀석을 쓰러뜨려서 골박을 부숴보자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으으으으 Mau 위로 x5 머리통! 모르겠다 이 녀석아! 안돼! 욕심부리지마 어? 나쁘지 않은 딜링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자고 자 자 10분 남았네 그럴 수도 있어 10분이 남을 수도 있어 툭! 여기서! 아잇! 오? 힘들어 고통스러워 맞으면 죽어요 으핳 저도 부셔버렸어 내가 유일하게 의존하던 버섯을 부셔버렸다고 어허허 그만해 그만해 이 녀석아! 하늘 때려보자 꼬랑지 근처에 있으면 꼬랑지를 때리고 어? 머리통 근처에 있으면 머리통을 때리고 정말 철벽 방어 걸시기! 어이 어이 따잇! 어? 빨리 빨리! 소중패! 어이 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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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기모거! 오! 툭! 툭! 어! 드디어 무기력이 떨어졌대 툭! 좋네! 소년상인가 글쎄다 잠깐만 잠깐만 서서 하지마! 하지마! 아! 히히히! 안돼! 왜 넘어져 역시 냠냠이 냠냠이 밖에 없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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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차키!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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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졸리진 않아요 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잘 안졸리네 올라올라올라! 올라올라! 올라올라! 어이! 아! 올라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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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히힛! 힛! 어? 히이오! 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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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어 반짝반짝 대로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큰 눈물 방울 와 큰 눈물 방울이래 뭔가 겁나 레어템 같잖아 레어템이 맞을라나 독룹 들어가면 맹독이 풀리지 않음 음? 금시초문인데요 그런게 있었습니까 뭐야 저거 뭐야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마도 숫돌 오 설마 설마요 아 설마요 오 다행이야 으 자 졸업시켰습니다 아 벗긴가 아버지 이상한데 투하 머리 아이고 짧아 어 말 죽었어 아 오로 서랄 초하 다 이놈어 screw here to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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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아하 대게 맞으면 안되요 모수 저 개야 아데 먹으면인데요 어우.. 그intend 병민기님안녀데 반갑습니다 머리 정 오! 댄서 저게 어디가 나에겐 시간이 없다고 친구야 나에겐 시간이 없다고 얼루가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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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다 친구야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안돼요 안된다고요 헉 이 친구 얼루갔어 큰일났다 겁나 큰일났네 오오오 냄새를 맡아라 8번이 아니면 난 죽은 목숨이야 뭔가 드라마가 나올거 같은데요 이건 드라마의 냄새인가 아니 이게 이거 뭐 어이 오우 쫙쫙 달려 서브완료없나요 음 아니야 끝까지 도전하겠소 이 녀석도 이제 맞대가리 갔다 이거죠 이끌랐구만 이거 폭탄 폭탄 아 주세요 폭탄 그래 한번 해볼까 홈런 아 안돼 돌고 이런 저기 으윽 아 이런 재킥 으아악 맛있다 또 또 먹는다 우 큰일났네 큰일났네 빨리하나 어우 불 나와서 진거야 딜 딜을 넣어야다 흐하핳 으하핳 야 빨리 으흥 으악 안돼 죽으면 더 안돼 죽을 수 없어요 이럴수 없어요 죽어라 죽여 으이씨 죽어 빨리! 빨리와 빨리 죽어! 대발 머리털 안 돼아 후우우우우웋 야 빨리 야벌이! 죽어! 죽어! 이리지 않아! 어허허허 고겠어요ㅗㅓㅗㅗㅓㅗㅗㅗㅗㅗㅗㅗㅖㅗㅗㅗㅗ 젠작 이렇게 된 이상 이렇게 된 이상 서브로 탈출한다 서브 호! 허아 실패 아 실패라니 이럴수가 아 다행이야 그래도 서브로 완료했으니까 다행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 위험했네 정말 위험했네 캠프에 약 있을텐데 다 먹었습니다 도대체 약을 얼마나 먹은건지 모르겠어 어 힘들어 무서워 엄청 세 고통내기가 아니구나 패배당하였어 완패요 저기 이제부터는 네 이제부터는 무조건 비약을 아낄 생각을 하면 안되겠구만 이거 비약도 안갖고 복탄도 안갖고 이상한것도 안갖고 저것도 안갖고 다 안갖고왔었어 그것이 나의 페인일수도 있구요 깐추를 부족도 10%정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자 재도전 재도전 재도전인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되게 되게 이번에야말로 머리통을 조개버리겠어 안되겠구만 이거 뭐가 좋을까 방어수를 떼어도 아프다 이거 뭐지? 맥주 고양이의 악운 이건 뭘까요 해맞기고 싶으시면 뭘 필요하세요 아 저 녀석과의 전투요 어 자존심 상하잖아 짓불도 없지만 나한테 그런거 없지만 뭔가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은 뭐랄까 뭔가 해머를 다루는 기술에 있어서 조금만 더 능률적인 면이 어 향상되지 않을까 뭔소리래 이건 술을 한번 써보세요 음 써볼까 신선 행운 아군 행운도 있고 아군도 있다네 어 과일차 기술 과일차 기술 으흠 이상한데 이상하네 음 난 그냥 이거 먹겠습니다 어우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 보니까 음 맛있어 어라 뭐지 지금 뭐한거지 이상하네 소지 아하 그렇구나 그렇지 준비부족이었어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 이거 왜 안 꺼내지지 아 회복력이 다 있구나 조합 흐흠 흐흠 꼼꼼하게 철크로 해라 마비덫 아냐 마비덫이 아니었어 숫돌맹이 벌꿀 다섯개 회복약과 벌꿀 5개 그리고 꺼내기 해독약을 10개 가져가 그 다음에 어... 그래 비약을 2개 가져가 죽을때마다 아이 짜증나는데 수레를 탈때마다 먹는거야 그 다음에 함정을 가져간다 아 이 녀석 끝에는 포획을 하고싶은데 거미집을 2개 가져가서 거미집 2개랑 트랩툴도 2개 그래 폭탄도 3개 가져간다 무서워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겠어 이거는 거미줄은 뭐죠? 거미줄이야? 아 그물입니까? 아 그렇구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거미줄을 좀 수습을 해야되겠네 하나도 없어 함정을 만들 재료가 없네요 함정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구만 애석하다 정말 자 다 됐나 최종점검 놓고 어... 그래요 채집과 수렵을 동시에 해볼 생각인데 음... 쓰읍... 멍... 아 이거 뭐더라? 너 뭐... 뭐... 뭐더라? 까먹었네! 그 함정... 함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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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 함정은 도대체 뭐랑 뭐지? 아잇! 몰라! 그냥 간다! 자... 왜 새로운 벌레도 나오나? 벌레야! 벌레는 그대로네 아잇! 음... 광석만... 아잇! 아잇! 어? 뭐였지? 음... 이상하네 많이 때려 봐야 되겠어 어잇! 아잇! 페인트 볼을 던져야 되는데 페인트 볼 베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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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잇! 뱅!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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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잇! cyk 유 양목이 떠오른다 양목이 떠오른다 어잇! 흑! 썰만 수레인가? 쏰만 수레인가? 찰 wr 어어 AldeMA 에아! 으애앫! 야! 잠깐만! 아앜! 잠깐만! 팍퍀 오우 위험해 아하하 큰일날뻔 했다 어우 시작한지 1분만에 수레를 탈 뻔 했다고 어우 계산된 플레이아 계산대로야 하하하 대길 아 대길 때릴 수가 없네 아아아아아아악 난리 났다 난리 났다 도망쳐 어 딱딱 위험하구만 저 소중 정말 강해 너무나도 강해 나드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볼까 비약은 체력을 최대치까지 모뎌의 비약은 스태미나와 체력을 좀 그렇군요 비싸 왜,왜유를 올라갔을까 친구야 어他是 제 개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의 thr justement 난리났어 이거 해독약도 조합분을 가져왔어야 되는건가 그래요 테마 끼면 망하는 게임인가 확실히 이 전판에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꼬랑지가 왜 이렇게 긴거야 엥 어휴 아파 돌고 조심없었네 또 어디로 갈까 이 친구 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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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번 다음에서는 저기구나 아 항상 아니었는데 이번이 처음이잖아 음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했다오 좋지 못하네 아 자 해보자 이녀석 골도웅을 부숴보자고 공 저기 아파 아파 이녀석아 에잇 어 어 어 어 어 어 조심해 독이 겁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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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는데 비슷비슷한거 같은데 잠깐만 아 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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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거 같애 바로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 뭐라 간다 어 뭐지 왜이렇게 배고프지 아 배고프네 배고프네 먹으면서 삽시다 배고프네 잠시 다시 오셨군요 반갑소 나는 이녀석이랑 한탕 붙는 중 투하 머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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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만 안걸리는데 동급 걸리면 큰일나요 오늘도 달리시네요 이녀석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좀 멋있게 장식할 수 있을까 아이고 으아옹 흐허하 안 돼 으이 으아옹 홍련석 구하셨나요? 아니요 못구했습니다 크으으 아아